며칠이에요? 저희 213일입니다. 장거리 연애의 티발리 장거리 연애의 티발리 장거리 연애 티비 티비? 항상 고마워하기? 서로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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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른지 당연한 건 없으니까 내 머리카락이 너무 대단해 일본어 해주세요 어제 문세현도 곤리치와 하나 했는데 모시모시 방석돼스까? 너무 대단해 사권의 지평선 사권의 지평선 사권의 지평선 사권의 지평선 거기 예쁜 뜻이야 사권의 지평선 사권의 지평선 어허 사권의 지평선 지평선 왜 너한테만 볼터치가 있어? 두려워 애플리치한 거 같은데? 아 이게 어두운데보험이 너무 ㄹㄹ 있는 거 같은데 왜 나만 ㄹㄹ 있는데 다른 거 없나? 저거 따라해볼까? 아까 고양이 이거 응 응 귀엽다 고양이 쟤 미친 애가 안 돼 이목구비가 진짜 뒤로 왔대 이거 한번 해볼까? 응 둘이 너무 예뻐서 죽겠어 우리 이거 사진 있어야 되는데 장거리는 유튜브 채널 있는 거 나쁘지 않은 거 같아요 주류 추억 방식하는 거 아니 저희가 안 그래도 맨날 영상 찍고 놀아가지고 곧 개설해 두 분은 뭐예요? 두부 두부 밖에 있는데 경호 타임 해주세요 갑자기 멀리가 오우 속이 안좋아 있는 거 같아 갑자기 김치찜 크림이 보여주세요 크림을 자기를 보면 여기 날이 무슨 대학 다니고 있어요? 저는 체육과 대학 다니고 있어요 뭐 코인은 뭐예요? 코인도 밖에서 자요 코인도 밖에서 자요 우리보다 크림콩을 주는 거 인기잖아 크림콩이 뭐예요? 뭐 어 진짜 뭘 묻는 것 같아 영어밖에 안 묻는데 어머 크림이 왔네 크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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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데리고 올 수 있겠지? 일로와봐 엉덩이만 받쳐주면 돼 그냥 두고말로 콩이 안아야 돼 크림아 너 세수 안해서 못생겼다 일로와 그냥 안우면 돼서 이렇게? 크림이 나 방송 좀 하고 있어 안우면 돼 이렇게? 이렇게? 겁찍이나 겁찍이 어떻게 안찍이? 약간 요렇게 이렇게 안고 엉덩이를 받쳐 들고 받쳐 맞아 안 물어 물을 줄 몰라 엉덩이 받쳐줘야지 할 수 있어 기다려봐 할 수 있어 기다려봐 할 수 있어 못앉는다 고양이 고양이 무서워하는게 사실이었나? 고양이 무서워하는게 사실이었나? 오 으으으으으으흐 대신도 하지마 도와줘 앉아 안녕 일단 쓰지마요? 알았어 앉을게요 데려 봐 데려 봐? 콩이? 응 오빠가 여기 못어놨지 뭐야 콩 콩 콩 콩 콩 콩 스피크 잉글리쉬 프리즈 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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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너 아까 썼던 그게 좋았는데 콩 콩 콩 콩 콩 콩 우리 사진 보여드릴게요. 이게 우리 제일 첫번째 찍은 것 같아요. 아 좀 부끄러운데?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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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거 빼고. 잠시만. 멀리서 보여주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두번째 만남. 두번째. 근데 이게 빛이 비쳐가지고. 세번째. 세번째 만남. 용기. 어. 잠시만. 아 배고. 잠시만. 잠시만. 몇번째 만남이야? 다섯번째? 다섯번째 만남. 다섯번째 만남. 이거 우리 유행하는거 찍은건데. 맞지. 올리고 싶었는데. 유행이 다 지나버렸네. 다섯번째 만남. 이거 그거잖아. 화산타. 이거 하고. 돌려서. 당기고. 발사. 발사하고. 이렇게. 이렇게.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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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커플티. 누가 사줬지? 다섯번째 만남. 짠. 이것도. 개. 나. 근데 이 눈이 왜이래. 눈이. 눈 왜이러지. 보자. 그 다음 엄청 귀여움 이게 엄청 똑같다는거지 이거 맞아 맞아 이거 오늘 올리죠? 응 응 자 됐어 귀엽다 응 요거 우리 모자 샀을 때 맞아 속않아 이거 넣으면 도와달라고 하려고 하나를 못 아 그랬어 저거 낑기는게 너무 어려워가지고 근데 석이가 너무 잘해가지고 넣으면 부탁할라고 왜 이렇게 하나 삐쭉 해놔 진짜 잘 먹는데 응 오 됐다 꿋 애플립 응 보여드려 요거랑 사진찍고 눌렀다 요거는 모르실텐데 맞지 맞지 이건 안나왔어 이것도 안나왔어 이것도 안나왔어 이것도 귀여운데 이것도 안나왔어 하하하하 다 올려주시겠습니다 응 우리 이것도 안나왔는데 맞지 아 맞네 우리 뭐 따라했었지 그 파란색 빨간색 맞아 아 그 몬스터들 어 요거는 떤거 응 엄청 힘들게 별 만들었다고 흠 흠 잠시만요 흠 흠 흠 흠 이건 못 보여주겠다 이거 몰아주기 이건 안될 것 같아 흠 흠 서영이한테 똑같은 거 맞을 수도 있어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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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모 피자? 이재모 피자가 맛있다고요? 이재모 피자가 맛있다고요?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그냥 얼굴만 보여주겠군 흠 아니 사건이 희지평석이 원래 이름이 뭐지? 사건의 희지평석 원래 사건의 집평석 사건의 집평석 근데 사건희지평석 평소기 VS 키 190 차원우? 아이고 저는 평소기 무슨 말 하면 안되겠다 장거리언니 싸운 적 있나요? 있나요? 싸운 적 없어 없지 장거리언니티 장거리언니티 하고 계셔가지고 물어보는건가 장거리언니티 팁 팁 팁 팁 팁 옷에다가 vê 상대방이 싫은걸 안하 references 근데 이거는 장거리... 장거리가 아니라도 당연한것네 탁 히즈가 너무 살아갔어요. 19.20 시즌2. 시즌2도 재밌겠다. me. 같이 사이클 하신적 있으신가요? 아직 없습니다. 할 예정인데 바빠가지고. 같이 운동하는것도 찍어서 올리면 됩니다. 비아인드. 비아인드가 뭐했지. 아무래도 refugees MBTI BTI Mbti 뭐일 것 같습니까? 너 T.O.T야? 아닌데. 무슨 일을 하고 있었어? Mbti. 근데 내가 봤을 땐 평소에 원래 Mbti가 뭐라고? ISFJ? F는 맞고 J는.. J는 아니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희집청석이 포항에서 31세 드나라는.. 감사합니다. 어제 포항 갔었는데 포항에서 살 태우고 오셨던데? 응. 살 멀리 졌어. 일주일 동안 웃겨져서 고마워. 감사합니다. 파란색 옷이 더 잘생겼어. 아 그 마지막 우는 장면 아니야? 진짜 웃었나요? 진짜 웃었나요? 진짜 웃었나요? 사벅님! 마지막 화 나오면 사벅님 뽀뽀하셨습니까? 사벅님 오셨습니까? 사벅님 저희한테 울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벅님이 오셨습니까? 정말 웃었나요? 유튜브 영상 만들어 주세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그릇만 기다려 주세요. 더블 데이트 찍어주세요. 재밌겠다. 응 한번 열심히 만들어볼께요 손톱에 띄면 되니까 벌리가 날아다니네 예쁘다 사랑해 오늘은 뭐하고 오실거에요? 방송끝나고 또 우리 먹으러 갈까? 눈에 영혼이 없네 규카? 규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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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멤버들끼리 얼마나 자주 만나요? 저희는 그런거 없고 그냥 시간만 시간이 맞으면 만납니다 근데 그게 힘들어가지고 규카치 규카치 유튜브 정보 1일자 유튜브 이름을 빨리 정해야되는데 유튜브 이름을 빨리 정해야되는데 석박진이 석박진이 사건 희귀 평소 부산서면 소 소연옥 소연옥 규카치 맛있어요 뭐라고? 부산 서면 소연옥 규카치 대구 자주 오세요 대구 자주 갈게요 대구 자주 갈게요 지금까지 제가 몇번 갔죠? 두 번 많이 가야돼 소연옥 질문이 아니 질문이 이렇게 떴다고 하는데 밑으로 다 있네 밑에도 안 담았지 밑에 뭐야 왜 이렇게 많아 어떻게 많아 뉴질랜드에서 평소 소울말 제가 줄여주세요 소울말 이거 소울말 아닌가 이거 소울말 아니야 이명하고 해줘 블루베리 스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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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 아 알겠다 블루베리 스무디 목소리가 다르네 그거 해봐 어디까지 올라가는거에요 왜 произош 거기까지 올라가는거에요 yours 왜 이렇게 안돼 어디까지 올라가는거에요 어디 Bana 아무말까 한마디라 우리는 그렇게 어디까지 올라가는거에요 か 이지야 머리 리본 sync 어디서 샀어? 매우 재밌.. 매우 재밌나요? 이거.. 그냥 지나가다가 사면 돼 너도 차려 주원집 규카즈 맛있어요 세상에서 제일.. 주원.. 주원집 주원집? 주원집 주원집.. 주원집 머리카락이 가만히 있어도 좋겠다 우리 무슨 대화하지? 우리 예쁜 사진 보여 아 우리 인스타에 올린 거 커플템.. 뭐 뭐 있어요? 근데 진짜 잘 나왔어요 맞지 잘 나왔죠 제가 평석이 생일 때 데려갔습니다 예쁜 사진 찍으려고 제가 예약해서 될 거 같죠? 아 아까 그 이름이 이 사람이네 주원 아 자기 집에 올랐네 주원집.. 주소 찍어주세요 감사합니다 가면 교카즈 먹을 수 있나요? 주원씨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오늘 며칠 되셨나요? 되게 많이 보이네 오늘 213일입니다 100이 왜 나오지? 100이 왜 나오지? 214일 네 200 100은 누구야? 100은 누구야? 예쁘죠 석권이 집혔어요 석권이 집힌 걸 지금 멀리 속에 앵인걸 앵인걸요? 앵인걸요? 말이 안 나네 부모님 반응구 석이 부모님 반응 어땠어? 어 어 어땠지 엄청 좋아했어 좋아했어 이렇게 아 무슨 의문 줄 알았어 저희 싸운 적 없어 대화해줘 대화해줘 질문 한번 보냈어 아니 애들이 들어와야 뭔가 할 얘기도 있겠는데 맞아 오른쪽 눈감고 오른쪽 눈감고 힘들어 응 반대 쪽도 응 되는데 희지야, 부른다. 누가? 서영이? 나 찜질방 왔어. 찜질방 재밌어, 서영이. 나 일사드리려고 양몰했어. 한번 보자, 그러면. 보여줘, 서영. 정보. 내가 치킨. 정보. 서영. 서영아, 양몰이 보여줘. 안 받으면 촬영한다. 안 받으면 촬영한다. 딱 기다려. 응? 딱 기다려. 내가 지금 인싸가 되려고. 인싸가 되려고. 야. 월급받아. 나. 찜질방 왔어. 어떤데? 어떤데? 치기네. 어떤데? 치기네. 얘들아, 행복해? 괜찮아. 나도 커플이야. 난 식혜와 함께야. 행복해. 행복해. 아, 잘 자랐다. 아, 행복하다. 얘들아, 얘들아. 그 뭐지? 카트 한 번만 해주면 안 돼? 카트?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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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기어, 얼굴 함부로 쓰지 마세요. 배우님. 야, 희지야. 사실 내가 지금 네 말이 안 들리거든. 근데 한 마디만 할게. 그 결혼식 축가는. 응. 결혼식 축, 그. 내가.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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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사람들이 조금 그렇게. 애들아, 애들아. 애기는. 그 뭐지? 응, 남자 하나랑 여자 하나가 좋을 것 같아. 무슨 말인지 알지? 뭐다 갈래?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하하하. 저, 소영이. 저 뒤져가 어떻게 할 거야. 하하하하. 하하하. 어, 갑자기 왜, 건배가 아픈. 하하하하. 하하하하. 지석이 어디 노이즈 만나면 사진 찍? 당연하죠 만나면 사진 찍는게 일상입니다 병지 하나로 병지 하나로 은aneous 설랬던살? 아프다 잘 눌렸어? 설랬던술 있나요? ikes 갑자기 더워 설렜던살 설렜던 살. 머리카락이 나한테 가고 싶대. 있어. 설렜지? 기억이 있다. 말하려고 하니까 기억이 나. 난 그때 살았지. 아 맞다. 난 그때. 고백했을 때. 고백했을 때. 고백받았을 때. 나랑 매네들 때. 너무. 고백. 고백. 나는 그때. 엄청 깜짝 놀랐잖아. 수지임몸아. 수지임몸아. 같이 있으면.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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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뭔데. 난 그때 대구 가기 하루 전에 깜짝 놀랐어요 맛있는 고기를 먹고 있네 우리 할 얘기가 없네 라방이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 그거 하자 그거 뭐야 밸런스 게임 밸런스 게임 하네요 서로의 장점이 궁금해요 석이는 항상 긍정적입니다 힘들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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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뭐야 힘들어 희지는 잘 기다려줘 잘 웃고 잘 먹고 잘 먹고 잘 먹으면 됐지 어 보자 보자 평석 다섯 명 다섯 살 잠깐만 평석이가 다섯 명이요 평석이가 다섯 명이요 평석이가 다섯 명이요 네? 평석이가 다섯 살이요? 다섯 살이랑 사귀는 말이 안되잖아 평석이 다섯 명이요 이게 자꾸 나오네 깻잎은 문제 깻잎은 문제 깻잎은 문제 깻잎은 문제 그게 문제는 그럴게 있나? 왜 때려 이거까지 괜찮아 이거까지 누가 때려 그래 이거까지 잡아주고 잡아주고 걔 떼었잖아 잡아줄거야? 그 잡은거 내가 떼서 먹는거지 내가 먹으려고 잡는거지 내가 먹으려고 잠시만 이거 아니 잡는다고 하는게 아니라 자 다른거 평석 또는 세번째 문제 portray 사롱 mechanic 사롱jan 동묘이 약간 이상한가 주명? 폼 거 Bart 아까 뭐 있었는데 서울입니다. 서울. 새우? 새우 까준다? 난 절대 못 참지. 새우 까준다? 평소에 새우 좋아하지? 매트 지퍼 올려.. 왜 올려줘? 지퍼를 올려준다? 롱패딩 지퍼를 올려준다? 지퍼를 올려.. 왜요? 너꺼는 올려. 지퍼를 올려준다. 서로의 애칭이 뭐요? 애칭 그게 뭐죠? 애칭이 뭐야? 우리.. 우리.. 난 그런거 잘 모르는데. 우리 너무 오래 했나? 1시 vs 아니 1시. 1시 vs vs 아니 1시. 둘 다 싫은데? 둘 중에 하나 보려고 그러면.. 1시 vs 아니 1시. 너 머리카락이 자꾸.. 너무.. 1시 vs 1시. 저 머리카락을 올려줘. 1시 vs 0시. 4시. 이제 때로 피해를ками! 납붙인거에 여전히.. 다른거해.. 엥? 문세연이.. 아 예컨 기다려준다. 머리하는 것도 힘들라 이제 머리하고 어디가? 나? 집 가야지 아 저녁 먹으러 갈까? 서울이지 압구정 로데오다 어? 우리도 갈까? 세연이랑 술 먹을까? 어? 몰래? 그럼 압구정에서 조금만 더 오면 어디지? 석아.. 영등포 쪽에서 만나는 거 어때? 영등포? 아 근데 석이 내일 아침 일찍 가야 되는데 아 석이? 아 석아.. 세연이랑 한잔 해도 돼? 아 뭐야 산림 없지 다음주 주말에도 석이 만나기로 했는데 맞네 맞지 맞지 그래 너네 오늘 너네 편하게 해 알겠다 연락 따로 줘 연락 따로 줘 아니 토요일에 몇시 올거야? 나.. 한.. 음.. 7시에? 저녁쯤에 가도 돼? 응응 너.. 너 토요일에.. 그거 있어? 체육관에 있어야 돼? 없어 아.. 없어? 응 그렇구만 너네 진짜 오래 한다 근데 맞지? 시간.. 시간 친절 관리가 안 나 몇시야? 6시 반다 내가 6시? 아니 오래 할 생각이 없어 응 그래 내가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네 나 머리 처음부터 거의 끝날 때까지 같이 했었거든 나 머리 처음부터 거의 끝날 때까지 같이 했었거든 그렇지 재밌었어? 우리 그 XX형이 우리 수다 떨었어 진짜? 질문 많이 해 주셔? 질문? 응 해 주셔 난 어제 해 주셨는데 댓글이 안 보여서 고생했는데 애들이랑 나.. 아 진짜? 나는.. 아니 나는 하는지도 몰랐어 이게 라이브 방송인지 응? 무슨 말이야? 저기 영상통화하는 줄 알았지? 응 아 진짜? 응 아무것도 안 뜨길래 서윤아 언니 태연이 볼 왜 이렇게 핑크야? 나 몰라 요즘 더워서 그런지 더위먹어서 그런가 봐 엄청 빨개 응 덥다 진짜 야 근데 진짜 더위먹겠다 저희도 빨개 나 더워 누구누구 들어왔었어? 아까 예린이 하나 아니 하나 예린이 한 번 같이 했었고 서영이 한 번 같이 했었고 서영이? 고기 먹방하는 거 보여줬었어 음 야 근데 나는 이 얼짱각도 못하겠다 어깨 아프다 근데 우리 세워둔 거야 어깨 아파 저 무슨 셀카 찍을 때 각도잖아 아니 얼짱각도 어떻게 하냐 야 평소가 좀 알려줘라 니 맨날 어제 이러더만 어깨 아프다 아프다 나도 고양이 보여줘 애기들 고양이? 기다려봐 아 정말 우리보다 고양이를 더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진짜 고양이 너는 고양이 그리고 고양이 넘만 고양이 고양이 어구 홍에 숨었어 고양이 고양이 어구 홍에 고양이 고양이 콩아! 이름이 뭐야? 콩! 콩! 하이콩! 콩아! 외딸이야? 콩이 2020년생 20년생? 콩이 말고 또 있지 않아? 크림이랑 두부 그래 크림이랑 두부 싫어 미안해 미안해 이따 콩이 줄게 콩이도 털 많이 빠질 것 같다 엄청 많이 빠져 야 안 보여 지금? 야 진짜 많구나 싫어해요 너부터 콩이 인사 한번만 해줘 콩아 인사해달래 오빠가 여자애구나 오빠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응 잡혀왔어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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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콩이 인사 콩이 안녕 잘가세연 안녕 안녕 어 드디어 나 처음봐줬어 안녕히가세연 네 안녕 재밌게 놀아 으흐흐흐흑 으흐흐흐흐흐흔 안녕 아이고 어떻게 떨어졌어 라이언바이브 아 덥다 아 덥다 야 진짜 밖에서 진짜 덥다 집도 지금 더워 에어컨을 지금 못키겠어 부끄러울까봐 에어컨을 못키고 있어 아 그래 거기 엄청 더운거 같은데 땀 흐르는거 아니야? 이제 꺼야되겠다 우리도 어머 어머 우리 커플 모자 우리 커플 모자 예쁘지? 폴로 왜 이렇게 예쁘지 야 코가 고양이 털 묻었다 응 여기 일단 돌돌이 밀어야돼 문을 열어 문을 열어? 문을 열면 더 습할거 같은데 나 아까 콩이를 안왔다가 지금 내 피부에 콩이로 문을 열어? 이거 봐 문을 열어어? 문을 열어? 문을 열어? 문을 열어어? 문을 열어어? 나야 니네들끼리 어이? 응 사랑하면 앞에도 뭐하니? 아니지 집 가나? 나 일단 저녁 먹을거같아 연락해? 로데오 뭐가 맛있지? 나도 몰라 로데오에서 한번도 안먹어봤어 아 로데오에서 그거 한번 먹어봤다 암수갈비? 맛있겠다 겁나 비싸 둘이서 먹었는데 20명만원 받았어 더 열심히 해야겠다 들어가라 우리도 들어가야되겠다 그래 이따 연락할게 그래 이따 연락해 안녕 여러분 뿅 맞아 조용해지는데 우리가 그게 나온게 평지 석박지 석박지 그 다음에 사건평석희지 사건희지평석 사건희지평석 그거랑 규카 규카 근데 사건희지평석 밖에 있으면 생각나 맞지? 응 사건희지 엄청 인피가 있어 응 책 의무순에 끝까지 할까? 응 석박지 석박지 나중에 투표해야겠어 투표 투표로 결정해야겠다 석박지 아니면 석건희지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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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누가 부르셨지 윤아님 석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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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곧 봬요 risks 아 아 넷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